권씨네 안녕하세요 권씨네의 권순재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알지만 캐릭터는 모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게 꽤나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알지만 캐릭터는 모른다는 부분을 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를 계획할 때 어떻게 시작해서 무엇에 반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까지를 모두 다 정하고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를 찍을 때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다음 행동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느낌의 리액션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걸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이라면은 그냥 레퍼런스를 계속 찍으셔야 돼요 계속 찍어서 내가 다음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몰입해서 내가 그 캐릭터인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찍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레퍼런스가 완성이 되면 베스트인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레퍼런스 관련해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게요 자 이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연기자라면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그 생각과 감정을 찰나의 순간에 확 한 번에 쏟아내야 됩니다 그 액팅하는 그 순간에 안 그러면 NG죠 하지만 우리는 애니메이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1초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1초 작업하려고 반나절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애니메이터의 연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우리 캐릭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배우는 아니기 때문에 레퍼런스에서는 뭐 어색하게 표현되는 게 보통이죠 레퍼런스에서는 틀려도 돼요 사실 또 찍고 짜집기 해도 되고요 다만 실제 작업에 들어가서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셨다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리액션하는 그 느낌을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팁은 한 번에 그 대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바라보려면 최소 두 번에 걸쳐서 그쪽을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시선을 브렉다운으로 나눠가지고 발견하는 느낌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다가 여기를 볼 때 한 번에 딱 이렇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아는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있다가 가운데쯤 보다가 어? 이렇게 발견하는 느낌을 주라는 거예요 한 번에 가지 않게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발견할 때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면 또 한 방향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팁의 두 번째 요소는 시선의 방향 또 다양하게 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반대쪽을 살짝 한 번 봤다가 그 다음 가운데 봤다가 옆으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여기에 있는 걸 바로 안 보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죠 브렉다운을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눈을 옮기고 한쪽만 보지 말고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여기 봤다가 저기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훨씬 시선이동이 발견하는 느낌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은 일단 발견했을 때 너무 빨리 반응하는 것보다는 리액션에 걸리는 시간을 조금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긴급한 상황이라면 뭐 몬스터가 으악 하고 다가오면 우리가 보자마자 으악 하겠죠 이건 무의식에서부터 올라오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작업에 있어서 눈의 움직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용어 중에 I dart라는 것이 있습니다 dart 아시죠? 탁 던지는 거 엄청 빠르게 슉 날아가잖아요 그 dart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알이 움직일 때 한 번에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쭉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초침처럼 약간 따깍 따깍 딱딱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건 시선 변화에 따른 우리 모션블러가 눈앞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눈이 보세요 눈을 초점을 안 바꾸고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지러우실 거예요 이게 모션블러죠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눈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탁 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건 이제 멀미를 느끼지 않기 위한 신체의 현명한 선택이죠 오케이 자 이제 1호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한 번 개선이 필요한 샷에 대해서 한 번 볼게요 이제 이게 원본 샷입니다 한 번에 슥 보고 으아 이런 건데 한 번에 보고 눈도 미끄러지듯이 보고 있죠 그래서 약간 좀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개선되는 샷을 볼게요 이렇게 왼쪽 가운데 옆 다시 똑바른 옆 뒷부분 똑같고 이렇게 시선을 브렉다운 해주고 따깍딱딱하는 느낌으로 해줬을 때 좀 더 우리가 아 얘는 생각하고 어 저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 하는 느낌과 저 눈의 움직임은 진짜 사람의 움직임 같아 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한 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캐릭터 눈 움직임을 표현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